안녕하세요. 펴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10만원 중반대 AMD 보드 심층 분석 및 추천 영상입니다. 여러분 7500, 7600, 7700, 7700X, 7800X, 3D, 7900까지 가장 많이 사는 제품들이죠. 이 제품들 쓰기 위한 보드는 그리 비싼 게 필요가 없어요. 사운드 칩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드리긴 하나 업그레이드 예정이 없고 당장에 저 제품들 구매하실 때는 사실상 10만원 중반보드로도 충분히 쓸만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제품마다 옵션이 달라요. 그리고 전원부의 출력량이라든지 품질이 조금씩 다르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 그거 여러분 충분히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알려드리고 가성비 좋은 보드 딱 골라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A620 보드가 왜 빠졌는데 A620이 더 싼데요 하신 분들 있을까봐 짧게나마 언급을 드리자면 A620은 너무 빈약한 확장성 대부분 다 M.2 슬롯도 한 개밖에 지원하지 않고 RGB 헤더라든지 펜헤더라든지 너무 부족합니다. 거기에다가 더 낮은 전원부 품질로 방금 제가 언급드린 CPU들도 제대로 커버 안 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A620 제일 낮은 제품들은 고려치도 않았고요. 중간쯤 되는 A620 보드는 B620하고 품질이 비슷한 애들도 있지만 가격 자체가 B620하고 똑같은데 그 살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그 제품들은 소비자용 제품이라기보다 기업 납품용 대량 싸게 납품하기 위한 제품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620 제외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진짜로 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수스 보드 10만원 중반은 딱 한 제품밖에 없습니다. 프라임 B650MA입니다. 아 이거 말고 더 싼 거 있던데 하던데 아 그거 좀 품질이 많이 낮아서 일단 걔 빼고 제가 14만 5천부터 17만 5천원까지 넣어놓은 거 그 사이에는 딱 이 보드밖에 없어요. 이 보드 보시면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적당한 사이즈 중형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박렬판이 옆에 붙어있고요. 얘가 페이지는 사실상 4페이지 제품입니다. 8페이지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4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N채널 MOSFET이 쓰기 때문에 출력량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4페이지의 N채널 MOSFET이면 높을 수가 없겠죠. 램소켓은 4개 가지고 있고 보시면 헤더 있죠. 펜헤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두고 M.2 헤더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해두고 USB 헤더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었는데 나름 적당한 포트치고는 내장 포트도 3개 충실하게 다 지원하고 있고요. USB 포트도 고소 포트가 여기 2개 그리고 여기 2개 해서 총 6개 그리고 저소 포트 2.0 포트가 여기 4개 여기 2개 해서 6개 꽤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한꺼번에 표기를 해두는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전원부는 TA 기준으로 200A급 대충 드라이브 MOSFET로 따지면 300A급에 근접한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그 정도고 방열판 아까 그 정도면 중형이에요. 좌측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고 하지는 않을게요. 흰색으로 칠해뒀습니다. 램은 2.5기가 리얼텍렐인데 인텔랜처럼 이슈도 없고 무난하게 쓸만합니다. 오디오는 897 제일 하등급의 칩셋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공통적인 거에요. 이더넷이나 오디어스는 다 똑같은 거 쓰거든요. 칩이. 그러니 굳이 비교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냥 비교해 둔 겁니다. 저장장치 M.2 2개 쓰고 있고 SATA 4개 들어가 있어요. USB는 후면에 4개, 4개 그리고 보드에 전면으로 빠질 수 있는 헤더가 2개, 2개 있습니다. 평범한 구성이죠. 매우 평범한 구성이고 얘가 지금 여러분 7800X3이나 7900 정도 돌렸을 때 전원 본드가 제일 착합니다. 근데 여기는 저 태클을 갖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얘가 온도가 제일 착한 거는 예전에 A2 이전에 그냥 A 제품이 샀어요. 이게 이렇게 없는 제품. 그 제품은 7900X나 7950X 같은 거 쓸 때 막 100도가 넘어갈 정도로 쭉쭉쭉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A2로 바뀌면서 바뀐 점은 어떤 거냐면 전력 공급량을 제한을 걸었습니다. 제한을 걸어서 성능이 얼마 안 떨어지거든요. 제한을 걸어도 약간 성능이 떨어지고 전원부 온도가 100도를 찍는 걸 막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전원부 온도가 7900X 기준으로 착하게 나오는 편인데요. 실제로는 전원부가 뛰어나서 전원부 온도가 착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VR형 온도가 착한 거 솔직히 이 제품은 좀 애매합니다. 착하다고 해야 되나? 여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1등이 된 거는 전력 제한에 걸려있어서 1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찌베더가 10V 하나 있고 5V 3개 있고 펜에다 4개 쓰니까 웬만한 구성에서는 편안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5V 3개 이상 필요한 경우는 잘 없죠. 이 정도 구성에서 여러분 펜 사봤자 몇 개 사겠어요? 그렇죠. 3개 쓰면 충분히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9개, 10개까지도 충분히 연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펜에다 4개 정도면 웬만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펜헤더 2개 필요하거나 3개 정도 필요할 텐데 무난하게 다 쓸 수 있겠죠. 물론 4개 중에 하나는 CPU 펜헤더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확장성은 크게 뭐랄까 없고 펜의 장치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CPU 없이 바이오스 업데이트할 수 있는 Q플래시 빼고는 펜의 장치가 없도 없대요. M.2 방향편도 없고 편안하게 글피가 떼는 방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M.2도 편안하게 장착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무난 무난한 사실 아수스라는 거 빼면 크게 점수를 주기 힘든 여러분 아수스 브랜드 선호도가 무려 7, 80%에 속하더라고요. 대부분 유저가 아수스 브랜드를 선호도인데 그 부분 빼고는 그리 메리트는 없는 제품이에요. 평범한 제품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아수스 끈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 기가바이트 끈을 보겠습니다. 제가 좌우 추천하는 B695 MK입니다. 얘가 가장 먼저 16만 원, 17만 원 사이에 나오기도 했고 꾸준히 그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내심 지금쯤 되면 15만 원 후반대까지 내려주면 안 될까 싶은데 한 15만 8천 원 이 정도로 그 정도 내려주면 굳이 예즈라 그거 살 이유 없이 당연히 이거 선택할 거거든요. 그 부분 빼고는 별로 아쉬움이 없는 제품인데 얘도 전원부 똑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MA2랑 같은 전원부를 쓰고 있고 드라이버 오스패스로 따지면 한 300A급 정도 됩니다. 300에서 한 350A급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랑 이거랑 버틸 수 있는 CPU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바로 밑에 만 원 더 비싼 제품이랑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중형 좌측입니다. 제가 제품 사진을 직접 보여주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꽤 넓찍한 방열판 그리고 좀 두꺼운 방열판 사용하고 있어요. 초크는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전원부 페이지는 4 곱하기 1이라서 8페이지라고 표기하겠지만 사실상 4페이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던 HPC나 Odehc에 똑같은 거 쓰고 있고 M.2 슬러시 보시면 두 개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하나에는 방열판이 들어가 있어요. M.2 방열판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나름 두텁한 M.2 방열판 하나 공짜로 끼워주고 USB가 후면에 고속포트 4개 그리고 저속포트 4개가 있는데요. 얘가 딴 것보다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딱 있는데요. 여기 USB 온보드에 올라가는 저속포트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두 개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걸 왜 택할 거냐면 이 제품의 온도가 표기되는 수냉쿨러나 공냉쿨러 있죠. 그런 거 꺼주면 이 헤더를 하나 먹거든요. 그러면 보드에서 나오는 전면 USB를 사용을 못해요. 2.0을. 물론 요새는 2.0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매우 치명적이다. 얘기는 못하겠는데 대운보드는 두 개 지원해 주는데 한 개 밖에 지원해 주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그 부분 아쉽고 그거 외에는 전면 C타입 전면 3.0 다 지원하니까 나머지 포드랑 비슷한 음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확장성과 어 CPU 펜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시스템 펜에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돼도 세 개 정도만 돼도 웬만한 케이스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문제는 없고 얘는 좀 편리한 점이 있는데 M.2 요거 밑에 보이시죠. 똑딱이 방식으로 꼽는 게 있습니다. 나사 쓸 필요 없어요. 그건 손으로 원터치하면 꽂혀요. 똑딱이 방식으로 편하게 M.2 SSD 장착할 수 있고 그래프 카드 두꺼운 거 쓰더라도 여기 요만큼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보일 텐데 요만큼 더 튀어나오 있거든요. 요 부분 요거 때문에 그래프 카드 제거하기에 편합니다. 잘 만들어 놓는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편의성 자체는 조금 좋은 편입니다. Q플래시 기능 CPU 없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능 여기에 있고요. 어디 하나 부족함이 크게 없는 보드인데 아까 얘기했던 USB 2.0 온보드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빼고 그런 보드인데 가격은 기가바이트도 선온도가 나쁘지 않죠. 16만 5천원 정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제품 괜찮은 거 같아요. 램슬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 5V RGB도 두 개 있고 10V RGB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옵션은 빠지는 게 없어요. 옵션은 빠지는 게 없고 편의성을 꽤 중시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M.2 박렬판은 여러분이 안 사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그래프카드 쉽게 뗄 수 있고 M.2 푸시핀으로 편하게 장착 가능하고 Q플래시 기능이 있고 그런 거 하나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전원부가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겁니다. 전원부가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위에 보시면 아스컷과 똑같습니다. 얘도 전원부 언드로 보면 등수가 높은 편은 아닌데요. 근데 라이트닝보다는 착해요. 어떤 분들이 라이트닝이 드라이블보스페이 이게 더 좋은 게 아니냐고 그런데 얘는 방열판이 진짜 작거든요. 진짜 작아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온도가 6도 차이 납니다. 내가 많이 차이는지 틀린 건지 궁금하시면 K4존에 이 두 제품 리뷰 쓰니까 이 두 제품의 온도를 져는 게 있어요. 센서 온도 보지 마시고 센서 온도 안 맞거든요. 후면에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라이트닝이 온도가 더 높게 나옵니다. 얘가 방열판이 작아서 그래서 무작정 드라이블보스페이라고 이게 유리하다고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추천드릴게요. 일단 방열판이 충분히 커야 돼요. 그래서 B6과 MK를 보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까 제가 자주 추천하는 거예요. 그나마 얘 단점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아까 2.0 헤더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렴한 RGB 케이스를 쓰시든 그리고 펜을 몇 개를 더 달든 또는 M.를 기본적으로 4.0을 쓰려고 할 때 방열판이 기본 포함되어 있고 뭐 이런 거 다 생겼을 때 그래서 추천할 만한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B6과 MK가 여전히 많이 팔리고 아마 B6과 MK에서는 거의 제일 많이 팔린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꾸준히 추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는 기가바이트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제품이 있어요. DS3H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좋은데요? 하면 보여드릴게요. 일단 방열판 상단에도 있어요. 측면 방열판이 좀 더 커졌습니다. 이정도면 중대형급이죠. 근데 여기다가 M.2 방열판이 아까는 기가바이트 M.K는 하나만 덮어줬는데 얘는 여기 M.2 슬롯이 두 개 있거든요. 둘 다 덮어줬죠. 그래서 PCI 4.0 사용하시는 M.2를 두 개 장착하더라도 충분히 방열판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램슬론 똑같이 4개 있고 펜헤더 같은 경우도 하나 더 많습니다. 얘는 보시면 CPU 펜헤더 말고도 시스템 펜헤더가 세 개나 더 있습니다. 세 개나 더 있고 USB도 아까 하나 없는 게 아쉽다고 했죠. 여기는 두 개 다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옵션자로 봤을 때 아까 M.K 보다는 조금 나은 제품입니다. 조금 나은 제품이죠. 다만 이 제품의 5V LED는 한 개밖에 없어요. 여기 한 개밖에 없고 옆에 거는 12V거든요. 12V 5V거든요. LED를 여러 개 달려고 하면 좀 부족할 겁니다. 예를 들어 CPU 쿨러가 LED고 케이스 쿨러가 LED야 그럼 연동하려고 할 때 두 개의 포트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에는 5V는 하나밖에 없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얘는 단점 따지자면 RG 포트 LED 꽂는 게 하나가 부족하다. 정도가 단점이 될 거고 나머지는 꽤나 장점이 많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제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B690 MK보다 그러면 만 원 더 주고 DS3H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MOSFET도 드라이브 MOSFET이라서 전원 본드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400A쯤 되는 AZERA 거보다는 약간 부족한 360A지만 실제로 이 둘의 커버 칠 수 있는 CPU 범위는 똑같고요. 그리고 전원 본드도 방류판이 조금 더 큰 DS3H가 온도가 조금 더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원 본드 품질은 거의 비등비등한 본드입니다. 전원 본드 품질은 전원부 MOSFET과 그리고 이걸 얼마나 잘 시켜줄 수 있는가 하는 방렬판 쿨링 솔루션 이거 두 개가 좌우하거든요.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한 등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경쟁사 제품보다 무려 2만 원이나 비싸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이게 16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당연히 이 제품이 훨씬 다른 제품들보다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박 주는 건 아니고요. 기가바이트 관계자님 뭐 어쨌든 이것도 옵션 참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그 다음에 MSI 꺼 보겠습니다. MSI 꺼는 어느 업자도 추천하는 걸 보기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전원부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얘는 이게 6페이지인데 6페이지인데 이제 MOSFET이 두 개가 붙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부터 있어서 실제로는 이 4x2 되어있는 애보다 전원부가 떨어집니다. 전원부 출력이 여기 있는 제품들에서 가장 낮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대신 방열판은 좀 큰 걸 쓰긴 했더라고요. 큰 걸 썼다고 해봤자 뭐 아까 얘기했던 MK 수준이긴 한데 MA나 그러니까 이 ASUS 제품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기가바이트 이 제품하고 비슷한데 전원부가 여하튼 얘가 제일 부실해요. 제일 부실하고 옵션을 봤을 때 얘가 장점이 있는 게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뭐 이더넷이나 오디오는 둘 다 똑같은 거 쓰죠. 아니 모든 제품이 같은 거 쓰니까 딱히 장점이 아니고 전원부는 제일 부실하고 가격은 그냥 ASUS 거랑 비슷하고 기가바이트 보다는 조금 싸다. 조금 싼데 엔다트 슬롯이나 사타 슬롯 똑같고 엔다트 슬롯에 방열판 없고 그나마 조금 더 대형인 그래픽카드 제가 아는 클립을 주기 때문에 기가바이트만큼 편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엔저라크보다는 조금 빼기 편하다. 이 정도만 장점이 있고 지금 자료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얘가 아마 전원부는 꼴찌일 겁니다. 안 봐도 꼴찌일 것 같아요. 전원부가 이렇게 부실하고 방열판 사이즈도 다른 거 대비 딱히 크지 않으면 얘가 꼴찌일 것 같은데 여하튼 제품을 사시는 걸 못 봐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안 봐도 뻔하긴 해요. 안 봐도 뻔하고 얘가 구나마 장점이 있다면 펜헤드가 많아요. 근데 펜헤드 5개 솔직히 사양 좋은 걸 여기 보드에 꽂아 쓰지는 않을 테니까 펜헤드 5개는 큰 장점 아니겠죠. 펜헤드가 많다는 것 정도만 장점이라서 여기 녹색 칠해놨지 나머지 싹 다 앞에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기가바이트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없습니다. 가격이 싸다 한들 사실 엔저라크의 가격이 조금 더 싸거나 똑같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걸 선택할 이유는 없겠죠 엔저라크 옵션이 좀 더 좋은데 그래서 MSI 거 안 사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 추천하는 업체가 없는 이유는 이유가 있다 추천하는 유저가 없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스카라는 비교해서도 오히려 조금 떨어지니 굳이 이거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모 사이트에서 많이 추천하는 엔저라크 라이트닝 제품이에요 근데 이 PG 라이트닝은 일단 태생적으로 큰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냐면 방열판이 너무 작습니다 방열판은 아 이거 좀 너무 작죠 적당히 작아야지 이 정도 사이즈면 없는 것보다 낮다 수준밖에 안 돼요 이거 연필 정도 폭밖에 안 되는 방열판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방열판이 이 정도 나와 있죠 다른 제품들의 방열판 절반 수준입니다 이게 태생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문제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얘는 유일하게 M.2 슬러스를 3개 가지고 있는 10만원 중반대 보드입니다 하지만 또 이걸 크게 장점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이유가 사실 뭐 이 정도 보드 쓰시는 분들 중에서 M.2를 3개를 다른 사람? 여기 3개 이렇게 다른 사람? 없죠 예 없습니다 적어도 저희 매장 주문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보드 선택에서 M.2를 3개 다 하는 사람은요 두 개까지는 가끔 보는데 3개는 없으니까 큰 장점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 외에 또 장점이 USB 3.0 전면 포트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 두 개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없어요 사실 전면이에요 요새는 요새는 이거 두 개 쓸 바에 하나 쓰고 C타입을 쓰잖아요 이 C타입을 쓰죠 그래서 이게 또 큰 장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변태 같이 많이 넣어 놓긴 했거든요 보시면은 그 펜헤더도 적지 않은 편이고 그 5V RGB 헤더도 무려 3개나 갖고 있어요 5V RGB 헤더 3개나 갖고 있어서 사실 RGB를 다양하게 넣고 꾸민다면 유리한 장점이 있죠 이게 솔직히 3.0 헤드는 의미가 없고 이거는 의미가 있고 M.2 또 여러 개 달아 쓴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급의 보드 사시는 분들이 M.2를 3개 달거나 아니면 RGB 펜 비싼 것들 도배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뭐 순행 RGB에다가 RGB 펜 비싼 거 도배해서 허브 2개 달고 거기에다가 뭐 LED 지지대가 아니면은 LED 방열판 이런 것 까지 써야 이게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게 까지 쓰시는 분이 드물죠 드물다 보니 사실 이 보드의 장점은 퇴색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M.2 3개 달 수 있다는 걸 아주 큰 장점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이 제품을 추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은 드라이모스패시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 제품을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방열판이 이래 작았을 때는 드라이모스패 아닌 B60 MK 보다도 전원 본도가 더 높고 실출력량도 온도 때문에 B60 MK보다 높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제품이 특수한 용도로는 사용하는데 나쁘지 않은데 막 그렇게 좋다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가격 자체가 기가바이트보다는 만원 싸니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우 특수하게 M.2를 3개 쓰는 경우나 아니면 이런 저렴한 제품이지만 RGB를 좀 블링블링하게 여러개 달게 쓰겠다 달고 쓰겠다 그런 분 분명히 있긴 있어요 LED 제품 여러개 달겠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싼 제품 없냐 하면 그럴 때는 이제 PG 라이팅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제품으로도 7500F나 7600, 7800cd 이런 게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쓰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저렴한 맛에 M.2 여러개 달거나 저렴한 맛에 RGB 제품을 여러개 오버트 RGB 제품을 여러개 달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라이트닝도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우선 추천하기에는 약간 아쉽고요 왜냐하면 얘가 편의사항도 없어요 지금 편안하게 푸시표는 M.2 장착되는 것도 없고 M.2 방열판 같은 것도 주지 않고요 그리고 그래프카드 빼기에도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M.2 슬롯이나 USB 전면에 3.0 하나 추가하거나 RGB 포트 한 개 더 추가한다 요런데 돈을 쓰는 바람에 정작 실제 쓸 때 필요한 편의장치를 소홀히 한 느낌 그리고 정작 방열판 자체를 너무 작게 한 느낌이 있습니다 얘가 당장에 방열판만 좀 크더라도 제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방열판만 좀 컸어도 HDV 수준만 됐어도 조금 더 추천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심 요 제품의 개선버전 V2 버전 이런 거 하나 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하니까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격대에서 엔터트 3개를 안 쓰기 때문에 잘 추천을 안합니다 방열판만 좀 작아서요 그 다음은 뭐 유튜버가 좀 많이 추천한 제품인데 HDV입니다 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열판이 커요 이건 못 참지 방열판이 크면은 분명히 조금 더 전력소비에 높은 CPU 쓸 때 충분히 출력량을 빵빡 뽑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등급 중 되면 7900X도 사실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다만 아쉬운 것은 램슬롯이 2개라는 겁니다 램슬롯 2개인게 왜 아쉬운데요 이게 에즈락보드는 한 4년 5년 쓰면 램슬롯 블랙란기고 많아요 짧게는 2-3년만에 블랙란기고 좀 있는데 2개밖에 없으면 듀얼 채널 지원이 안되죠 기존에 2개 꽂아서 램을 16개가 만들었을 때 하나 고정나면 8개가 되어버린 거에요 16개가 되어있고 하나 고정나면 16개가 되어버린 거고요 사실 램슬롯 2개인건 조금 치명적이긴 합니다 4개야지 혹시나 고향났을 때 옆에 옮겨 꽂아서 더 길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램슬롯 2개라서 메모리업은 좀 더 잘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론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유저가 램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일반 유저한테는 램슬롯 2개보다는 4개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해외 사이트도 있긴 한데 실제로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램슬롯 2개는 4개인 것보다는 좀 못하다 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풀병으로 치면 클럭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든 말든 어쨌든 고장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램슬롯 있는 것은 좀 크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엔더트 슬롯 2개 있고 얘가 엔더트 방열판 지원해줍니다 이거는 칭찬할만하죠 아까전에 라이트링에는 없었는데 이 HDV에는 엔더트 방열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USB 포트도 적당히 남들 다 지원하는 만큼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펜헤더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 얘 빠지는 거는 램슬롯 2개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만 빠지네요 하실까봐 내가 하나 얘도 큰 단점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RGB 연동이 없어요 요즘 5만원짜리 6만원짜리 케이스도 RGB 연동이 되거나 여러분 많이 사는 2-3만원짜리 공렘쿨러도 RGB 연동이 되거나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지지대를 LED 영돈되는 지지대를 쓰거나 아니면 메모리 방열판의 트인저 요소로 LED 연동되는 걸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꽂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2V도 없고 5V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죠 RGB 연동이 안되요 이거 생각보다 구매후기에 보면 5V RGB 없는지 모르고 사가지고 지금 연동이 안된다 LED가 안된다 이러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꽤 있고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확연한 램슬롯이 부족한 거 이 두 가지가 저 제품의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에즈락이 보면 어디 하나에 특수하게 좋게 만들어 놓고 대신 나머지를 너프를 시켜서 단가를 맞추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전원부의 강력함이 생겼을 때 매우 저렴한 가격을 판매하고 있죠 155,000원 그래서 좀 높은 등급의 CPU를 저렴하게 쓰고 싶다 할 때는 괜찮은 제품이에요 HDV가 다만 여기에 있는 대부분 제품들이 7900 노멀까지 다 커버되니까 그게 15,000원대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아주 특수한 경우죠 그러니까 7900X 같은 거 싸게 구했는데 제일 저렴한 보드 뭐 있냐 그거 쓸 수 있는 거 그때의 HDV가 될 수 있습니다 옥션적으로 아까 제가 USB가 얘가 좀 더 많긴 한데 사실 지원하는 케이스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뭐 삼적했어도 실제는 2입니다 USB 포트에서 특별히 나은 점은 없고 램슬롯 두 개라서 램오버가 좀 더 잘 되는 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도 램오버 하시는 분들 얘기고 그 MD 1대1 한계치가 6400이니까 이것도 큰 의미는 없고 RGB 헤더 없는 거 좀 단점이 크죠 그러니까 전원분은 강력한 대신 나무지 옵션에서 좀 떨어지는 제품을 보면 될 거에요 램오일슬롯 RGB 헤더 편의사항 이런 게 좀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그래도 이 제품 정도면 추천해도 사실 전원분을 중시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추천해도 당연히 나는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5만 5천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용할 때가 좀 기가바이트 편에서 생각했을 때 보다는 좀 아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외로 얘기할 게 있어요 애즈락은 AS를 잘해줘요 대원이든 뭐 DND컴이든 애즈빈이든 다 AS를 잘해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회사에서 제일 AS를 잘해줍니다 아수스도 대원인데요 아수스도 대원은 애즈락 대원보다 애즈락보다 좀 안해줍니다 이게 결국은 제조사의 AS 규정을 어느 정도 따라가거든요 수입사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보드 중에서는 애즈락이 AS는 제일 잘해주더라 라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업자한테 맡길 거면 그 AS 잘해주는 건 크게 의미는 없긴 하죠 업자가 알아서 봐줄 테니까 그게 의미 없긴 한데 어쨌든 소비자 개인 소비자 자기가 직접 조립하신 분들한테는 그 AS도 꽤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서 AS 제일 못해주는 건 참고로 MSI입니다 MSI보다 조금 나은 게 기가바이트고 기가바이트 조금 좋은 게 아수스고 애즈락이 제일 잘해준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나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엔더툴을 진짜 난 여러 개 써야겠다면 라이트링밖에 선택 예지가 없을 거고 내가 싼 맛에 선언보 좀 좋은 거 쓰고 싶다면 HDV밖에 선택지가 없긴 하죠 그리고 보통 7500F나 7800SD 7600 정도 쓰시는 분들한테 요모저모 빠지는 게 없는 거 쓰고 싶다면 기가바이트 제품들이 요모저모 빠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괜히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추천해서 뭐 B6MK가 1등 먹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제 영상 안 보신 분 얼마나 많은데요 분명히 염모저모 빠진 게 없으니까 기가바이트 많이 쓰는 거 같고 아수스는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단가를 아무리 빼놨다고 한듯 다른 제품들보다는 약간 아쉬운 점이 보이죠 근데 그게 크게 아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방열판이 조금 작다든지 아니면 편의장치가 없다든지 이 정도인데 여기에 M.2 슬롯에 방열판 하나 추가해 주고 그리고 좀 그림을 빼기 쉽게 이 렛츠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고 뭐 그 정도만 해도 분명히 이 아수스 제품도 조금 더 판매력이 늘어날 것이라 봅니다 여튼 저는 이 제품들을 평가할 때 여전히 추천할 제품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B650 MK 정도가 여러분 쓰기엔 무난한 제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도 단점 없는 거 아니에요 보드에 올라가 있는 2.0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그 온도가 표기되는 쿨러 같은 거 쓸 거면 이 제품보다는 돈을 좀 더 줘서 DS3H를 쓰시든지 아니면 전업을 좀 푸쉬를 하더라도 USB 포트를 많이 제공해주는 라이트닝을 쓸 수도 있겠죠 엔터터 슬롯도 많이 제공해주고 이걸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한테 달린 겁니다 제가 뭐 얘기한 게 100% 여러분 기준에 다 맞진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보드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사실 피해야 될 제품을 하나 얘기해주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얘네들은 살 이유가 없어요 살 거면 사실 기가바이트 아니면 에즈락입니다 아시겠죠 굳이 MSI고 아스스쿠는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개 빼고 요쯤에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좋은 구매가 될 것 같아요 MK를 굳이 사나 이게 아니에요 요쯤에서 구매하시면 그나마 좀 메리트가 있고 어 저 중에서는 에즈락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하다 정도로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뭐 2탄으로 저 그 인텔 보드도 해달라 그러면 해줄 수 있어요 혹은 뭐 좀 더 높은 가격대도 해달라 이런 거 적어놓으면 많으면 댓글이 많으면 그 라인업을 한 번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댓글이 없으면 다음번에도 제가 인텔 쪽은 또 20만원 정도 되는 걸 많이 쓰거든요 18만원부터 22만원 사이 그걸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질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사이 이끕 이끕 에어컨 이끕 이끕 이끕